반갑습니다. 넌지 작가입니다. 편하게 들어오셔서 관람하세요. 하늘은 가만히 그 위치에 머무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준다. 지구를 평등하게 둘러싸는 이 존재는 시간을 알려주는 정보가 되고 마음을 위로하는 감성이 되며 생명을 돌보는 관찰자이기도 하고 다채로운 세계의 물감이 되어 내 마음속에서 숭고한 작품으로 자리 잡는다. 스카이콜라주 전시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표현된 하늘이 담긴 아카이빙들로 구성되었다. 전시의 제목에서 콜라주는 풀로 붙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인쇄물, 천, 나무조각 등에 여러가지 물질을 붙여서 구성하는 회화기법을 뜻한다. 이처럼 콜라주는 일상 속에서 의미를 가지는 소재들을 모으고 재창조해 복합적인 내면을 표현해내는데 나의 경우도 그렇다. 공간과 시간을 구분짓고 쪼개어 한 사람이 가진 다양한 면모를 압축하여 한 화면 안에 담아내는 것이다. 방금 관찰한 하늘의 모습은 머지않아 색이 변하여 과거가 된다. 지금 보는 구름의 모양과 움직임 또한 다시는 똑같은 모습으로 구현되지 않는 자연의 생방송이다. 나는 흘러가는 하늘의 모양을 콜라주처럼 조각내고 분리하여 소량의 빛과 함께 그림 안에 기록한다. 그리고 인간이 마음 쏟는 인연들과 관념들 나의 생명력도 함께 그려넣는다. 이 작업의 관람자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각자 내면의 콜라주를 사유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어제 본 하늘을 오늘도 내일도 먼 훗날에도 다시 보고 추억할 수 있도록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